너무 실명 걸어내는 듯이 아 우리 정식현? 무슨 일이야? 스무살 소상우라고 합니다 박수 잘생겼다 잘생겼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보여주실 무대에 대해서 한마디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가요? 네 여러분 혹시 현아이던 핑퐁 하세요? 오늘 그거를 최초 공개합니다 준비됐어요? 가방 가볼게요 여러분 플레이더 핑퐁 하면서 열어줘 플레이더 핑퐁 여러분 박수가 없으면 못 시작할게요 박수 박수 반지해야 돼 반지해야 돼 오직 너만이 흔들어놔 내 인테노래를 불러낸 나 생실 때 알톡하게 불어넣어 헬로헬로 마음대로대로해 말해 말 끝대로 해 전혀 못한 문을 벌어할게 나같이 번혈에 M.O.M 헬로헬로 마음대로대로해 오늘 말하여 화이팅! 잘생겼네 아 아 아 아 까기 팽 타 나 응 나 나 나 나 나